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세린의 100배 수익 오늘 수익레벨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알테오젠 주가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시자면요 그동안 알테오젠은 여기 박스권 상황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루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드디어 상방이 뚫렸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지금 상방이 돌파하면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그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목표가 40만원과 45만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던 것처럼 긴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45만원 혹은 뭐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계속 홀딩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짧게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차주 초에 월화 수중에 자 여기서 일부 물량 조금 털어보는 거를 고려해 보실 만한 자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저 추세린이 보는 차트 안에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쵸? 두 번째로 알테오젠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9월 23일 월요일부터 지정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주가 상승의 에너지를 그 열기를 살짝 식혀보겠다라는 거니까요 분명히 메이저들도 이 부분에서 약간 물량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장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상당히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목요일에 비하자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물량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공매도 상황을 보시면은 금요일장 기준으로 조금 더 들어왔죠 1300주 정도인데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만간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이런 또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약간 신경이 쓰이죠 그 때문일까요? 알테오젠 시간 외에서도 1500원 정도 살짝 내리는 이런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정말로 단타 관점 짧은 관점이에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죠 우리 알테오젠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이나 예비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조만간에 살짝 쉬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패턴 나올 게 너무 뻔하니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알테오젠 주가 급등 타이밍 두 번째로 미공개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서요 sc 제형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sc 제형이 우리 알테오젠의 대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까지 sc 제형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뉴스예요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바티스 같은 큰 회사도 비로소 이 sc 제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뭐냐면 이번에 노바티스에서 린디를 통해서 도입하는 sc 제형 기술은요 마이크로 글라시피케이션이라는 이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은요 히알루로 니다제라는 기술 제형입니다 이 두 기술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계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쟁사가 나타난 거 아니냐 좀 이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한 70%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요 이 히알루로 니다제가 마이크로 글라시피케이션보다 적용 가능한 의약품의 숫자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알테오젠은요 2040년에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번에 노바티스에서 sc 제형을 도입하기로 한 이 소식은요 우리 알테오젠에게 굿뉴스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회사 자체적인 호제도 많지만 지금 업황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알테오젠 주가가 헐헐 날아간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금리 인하만 좋은 뉴스가 아니고 또 최근에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난 9일에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숙매수 거래원 순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UBS랑 신한 포함해서 JP모간이랑 모건스턴리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수 단가를 보시면 금요일장의 종가였던 36만 3천원에도 여러분 상당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알테오젠이 금요일장 종가에서 멈출 주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역시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수하고 있어요 우리 알테오젠 지난 한 달간만 누적적으로 116만 주 이상 매수했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만 거의 90만 주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재무제표 보시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684억 매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4억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건데 내년부터 확 바뀌죠 내년에 매출 1625억 영업이익은 624억 드디어 양전환합니다 자 이럴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죠 후년도엔 더합니다 2026년에는 4660억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올 것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3540억으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중요한 건 PER이죠 올해는 PER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EPS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EPS가 마이너스 26입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PER이 514 비싼 것 같지만 후년도에 51로 뚝 떨어집니다 10분의 1로 보통 이렇게 PER이 내려가는 컨센서스가 잡혀있는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알테오젠 2026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테오젠 관련 이슈 보시겠습니다 국내 바이오텍 기술이 탑재된 두 번째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물질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도주와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요 할로자임의 피아주사 제형 기술이 적용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가 2028년 이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ADC 치료제의 SC 제형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ADC 치료제는 항암치료제 분야에서 유도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항암치료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약 체결 시에 큰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전환하는 ALT 비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ADC를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알테오젠 특허는 2040년까지 지속되고 2030년부터는 4천억 원을 넘어서는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알테오젠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라서 잘 상승하고 있죠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다음에 지금 상승 4파가 진행되려고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러분 이 45만 원까지는 분명히 도달할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알테오젠 연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가 알테오젠에게 있어서 여러분 대세 상승의 원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향후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 종목을 갖다가 대세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종목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 저는 이런 종목 아니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 주주 여러분 조만간에 알테오젠은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상승폭을 약간 조절하다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30분봉 차트로 최근 파동을 분석을 해보시면 금요일장에 일단 높여놓고 계단식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파동 이론만으로 보면은 좀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캔들이 지금 윗고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도 시그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단타로 짧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월화수 중에 조금 덜어내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겠고요 저는 조만간에 이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타이밍 저 이 부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알테오젠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자면요 알테오젠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우리 알테오젠 주가가 어떤 상황에서 급등하는지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고자 이 주가 급등 타이밍에 대해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잘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공개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알테오젠 관련된 좋은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되실 때가 올 겁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텐베거 텐베거 하죠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알테 대응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알테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낮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나 이제 출발하겠다고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요 세력이 매집된 게 확인된 종목은요 정말로 1000% 이상도 상승 가능합니다 혹시 주식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신 게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한테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010-644-786-787-8입니다 많은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났던 종목들 중에 인상 깊었던 종목들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고요 매수가 5만원,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고 1차 수익률 40%, 2차 수익률 80%로 깔끔한 매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매수가 1만 6천원, 1차 목표가 2만 2천원, 2차 목표가 3만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는데 최근 이슈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청산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익절했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으로는 대원전선하고 엔캠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1차 수익률 108%, 2차 수익률 233%, 엔캠은 1차 73%, 2차 250% 이렇게 성공적인 매매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한때 뜨거웠던 종목 제주반도체랑 CIS가 있죠 수익률이 정말 컸던 종목인데 제주반도체는 1차 290%, 2차 474%, CIS는 1차 300%, 2차 400%로 정말 큰 대성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는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매수가 5천원,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 5만원 이렇게 과감하게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매수가 1만천원, 1차 목표가 1만9천원, 2차 목표가 3만6천원으로 마찬가지로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시세 변하기 전에 여러분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마찬가지로 010-644-78678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아침 시초가 전략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전략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시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세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장 중에는 판단할 틈도 없이 올라가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초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략 방법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해당 종목을 열어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이익 구간에서는 자율 청산하시는 건데요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을 때가 10% 이상 이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1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도 혹시 일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시면은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하실지 아니면은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실 수 있을지 일봉을 보면서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이렇게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아침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이고요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들 이 아침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침부터 빠르게 시세가 올라오는 장대양봉 저 빨간 불기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아침 시초가 매매로 꼭 큰 스윙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